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지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은 다 완성했죠? 지금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도면을 보고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점선에 이렇게 되어있죠? 점선으로 되어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처마 나오면 지붕의 모양입니다.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붕 용마로선이 이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맞죠?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꺼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마로가. 그러면 지붕 모양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이걸 똑같이 지붕을 잘라서 볼게요. 자 지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자 지붕 모양. 자 하나. 자 이렇게 봅시다. 이런식으로. 됐고. 지금 이런식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첫번째 지붕의 물매를 잡기 위해서. 자 지붕 물매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뭐 3.5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물매가 11대 3.5 또는 11대 4. 이런 귤마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붕의 길이가 서로 다를 경우. 이렇게 다를 경우.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접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혔는데. 한번 이렇게 접혔는데. 자 이렇게 접혔어요. 자 이렇게 접혔을 때.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될까요?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붕에 이 벽체를 올라온 걸 그림을 볼게요. 지금 땅이라면. 이쪽하고 이쪽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집이 올라와 있어요. 자 똑같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물매 기준이라면. 자. 이게 지붕이. 창문이 이렇게 뚫렸다고 생각합시다. 창문이 이쪽에. 그러면. 만약에 2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했어. 맞죠? 물매가죠? 그럼 이쪽 부분은 멀리는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왜? 물매는 기준되어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멀리 있는 걸.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꺼주면. 당연히 미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 창문도 있는 거. 문제가 없고. 이쪽에 넣으면 이마가 깔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멀리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따라서. 가장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적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놓으세요. 얼마? 얼마입니까? 자.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500. 맞나요? 3,400. 자. 봅시다. 이제. 여기 상태를 보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깁니다. 용마루. 이쪽이죠. 자. 용마루의 꼭대기. 여기가 지금 용마루예요. 이쪽이 용마루. 맞죠? 그러면. 여기서. 옵셋. 얼마? 2,400. 띄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을 살 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나요? 자. 이 높이가 얼마? 2,400. 이게 반자 높이입니다. 띄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걸렸죠? 여기서 얼마? 4,500. 맞나요? 4,500. 그래서. 그래서. 옵셋. 3,600. 4,500. 이 점이 끕니다. 여기서. 얼마? 600을 올립니다. 이게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선을. 이렇게. 끄습니다. 자. 물매. 어떻게? 13.5. 이해하시겠어요? 돼요? 자. 물매를 끄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로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13.5.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다시. 자. 다시.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자. 먼저. 지붕의 모양을 본뜹니다. 지붕의 모양을 본뜨고요. 그 다음에. 가장 멀리 있는 중심선을 잡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욕만에서. 옵셋. 4,500. 가서. 바닥에서. 테두리브만큼. 600을 올립니다. 그래도. 이걸.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을 찍어가지고. 이게. 3개월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린 부분은 어디에요? 여기가 잘렸죠? 3,600.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옵셋. 120. 자. 옆에서. 120.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첨화. 얼마 나갔다고 했어요? 600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옵셋. 600.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또. 200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용말까지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올립니다. 선. 올립니다.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지금 형태에 잡혔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정말 누나하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에요? 가장 긴 물매를 잡때. 이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얼마? 4,500. 4,500. 4,500. 4,500.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린 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3,600에서 얼마 나오고. 1,000만 나오면 얼마? 6,500. 여기 얼마? 2,500. 이거 스텝이 다시 그려줄게요. 아시겠나요? 이것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선을 하나 끄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붕을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멀리 있는 거. 제일 멀리 있는 거. 물매를 잡고. 맞죠? 그 다음에 슬래브 두께. 해치 한번 끌게요. 이게 뭐예요? 천콘크리트라는 거. 맞죠? 그렇게 그런 거 없죠? 지붕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업세.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형태만 잡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만. 노란색으로 된 거. 이걸 뼈대로 가요. 뼈대로 가는 거.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 아니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뼈대만 잡고. 나머지는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에는 반자. 틀. 그려내면 되고. 여기는 뭐 그려야 돼요? 지붕. 외곽. 끝났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인면에 보이는 거. 여기 인면요수도 보이고. 안에도 인면요수도 보이고. 창문. 이게 창문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지붕. 물메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